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터널 가쁩니다. 오늘은 무종 캠핑을 하는 날이죠. 비가 오늘 하루종일 온다 되어 있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요. 오늘 무종 가야 됩니다. 한동안 비가 온다 해가지고 얼마나 또 무종 캠핑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내일이 대체 휴무일이라가지고 잠깐만 마트에서 뭐 좀 사고 예. 하여튼 머리 다 젖었네. 뭐했노니? 머리가 다 젖었어. 여러분들 손질 좀 하고 한 번에 돌아가라. 가는 길에 분식집에 김밥 하나 포장을 해놨거든요. 그거 찾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. 순사가 여기 왜 있지? 여러분들 신정로에 순사 조심해야 됩니다. 한강차 조심하고 예. 백차 조심하셔야 됩니다. 먹어서 에너지 빠질 수 없습니다. 흰색. 흰색 마시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엊그제 밥벌을 찍고 끝났습니다. 드디어 끝냈고. 이제는 캠핑가도 좀 맛있는 것들 많이 먹겠습니다. 요리도 해먹고. 사람 많겠다. 저리도 가저라고. 오신으로 들어가야 돼. 여기를. 무슨 어디 가지? 이리로 와가지고 저거 도망가자. 젤틴이다 이네. 아 위에 사람이 있네. 오늘 말 못합니다. 난 알겠습니다. 입구가 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할게 알겠네. 입구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겠는데 안되겠네예.. 오늘은 요 코트템 찍어봤습니다. 파트 하나 doin우ガ이 예잖아요. 쓰레기면 키 ac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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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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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로 좀 하겠습니다 살짝 불안한데 좀 좋았지 아 일 좋았다 좀 맛있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내가 안 맞는 걸로 안 마시겠습니다 스텔라 마시겠습니다 다 버렸네요 자꾸 올라오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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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최 에 대충 그냥 넣을게 대충 국물 한번 먹어볼까 와우 죽이네 라면 넣고 요 끓일 동안 파 좀 썰어먹을게 파 자 여기 다른거 같은데 잠시 빼줄게요 계란 구워줄게요 계란 계란 스크램블 김계란 스크램블 계란 손이 쫙 붙고 чисто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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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이쁘게 넣어 놓고 고기 이쁘게 비주얼이 이쁘게 안되네 이쁘게 안돼 세코는 내가 안맞는거야 이렇게 넣고 끝 오늘 메뉴는 육수? 라면?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겁니다 요거는 집에 앞에 마약 오징어 육밥이라고 4분간 사왔습니다 짭맵 짭맵 단은 없습니다 어 단무지 있네 단짠맵 단짠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단짠맵 맵고 달고 짠거 요즘 뭐 그럴싸하죠 일본라멘인데 일본라멘 사골라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지? 와 맛있겠네 아 뜨거 음 음 이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음 김밥 와 졸다네 맛 졸다네 진짜 와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?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슬픔 이어수 이제 케이크 흡어 오 네 그 그 오구야 뭐 먹자 어? 이리와서 뭐 먹자 뭐 먹자 봐 말 줄게 말무라잉 말무 어? 말 먹자 왜 이렇게니까 뭐 해 봐 말 먹어 보고 말 먹어 인제서 말 먹어야 된다 어? 이러면 또 산책하자잉 아잉 여보 여보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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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네 해 막네 나무스야 이제 없어 물줄까? 오구 물줘? 오구 물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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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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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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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빨입니다. 이빨. 와 너무 많은데. 물 끓나. 이거 딱 맞습니다. 이거 완전 딱 맞아요. 이거. 이거 토스트 해보려고요. 진짜 1년 만에 끓이는 것 같은데. 이거 토스트. 얼마 만에 끓여보지. 이거 토스트 해보려고요. 저는 여기다가. 이거 토스트 해보려고요. 이거 토스트 해보려고요. 토스트 해보려고요. 이거 토스트 해보려고요. 이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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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벅무 음 아 이거 맛있어 이거 오후에 비 온다들이 비오기 전에 후 딱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다가 옮긴다고 다 지겠어요 원샷들이 안 될 것 같은데 고소한 느낌인데 보지 안 되네 우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